첫 번째, 달려보죠. 새벽마다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분을 보며 걸어오는 여성. 뒤를 슬쩍 저렇게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뭔가 비닐봉지를 꺼내는데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약간 그런 것 같죠? 허리 숙이고 한참 저렇게 부스럭부스럭 기어이 기어이 꽃나무를 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던 길을 빽 되돌아갑니다. 두 번은 안 오겠지 했는데 웬걸? 며칠 뒤에 또 출몰했습니다. 역시 비닐봉지를 꺼내고 슬쩍 보고 안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더니 앞에 있던 꽃을 또 쏙 뽑아가지고 비닐봉지에 쏙 넣습니다. 이날도 역시 왔던 길로 저렇게 빽 되돌아갑니다. 자, 예, 저렇게 가네요. 잠시 후 도둑 아닌 듯 태어나게 왔던 길로 다시 저렇게 돌아가네요. 자,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지난주 제보를 해주시고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던 와중에 또 같은 도둑을 당했어요. 같은 사람. 진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게 시흥 정황동의 한 미용실 앞인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 지난 16일이고 두 번째 영상 지난 19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절도 사건 지난 16일 새벽 5시 50분에 문도 아직 안 열린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화분으로 다가갑니다. 거기서 난을 뿌리채 뽑아서 미리 가져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19일 새벽 3시 40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여성이 미용실 앞으로 오더니 이번엔 군자란을 또다시 뿌리채 뽑아서 역시나 가져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훔쳐갔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가 진짜 고약한 것이 훔쳐가지 마세요. 경고문까지 붙여놨는데 저짓을 한 겁니다. 지금 제보자분 미용실 운영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있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기가 중국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여 중국분이 모르고 한글 몰라가지고 가져갔을까 봐 저렇게 다 해놓으신 건데 그래도 가져갔다면 알고 가져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영상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비닐봉지를 준비해옵니다. 그리고 전혀 망설임 없이 꽃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뽑고 항상 나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맞아요. 두 번째 올 때도 더 망설임 없이 그렇다면 저건 명백하게 계획하에 버린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보자분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도로 한가운데서 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단순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입니다. 자, 저기 사고 차주인 여성 갑자기 폴더 인사를 하면서 경찰을 환영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어. 바닥에 놓인 짐부터 뭔가 저렇게 비틀비틀대는 것이 딱 봐도 술 냄새가 나네. 자, 붙잡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했는데 노알콜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런, 이런. 역시 마약인 건가 싶어서 지원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폴짝폴짝 저렇게 뛰박질을 하네. 아, 왜 저러지? 자, 몸을 흔들면서 주먹질까지 하고 앉았네. 자, 이제는 꿀렁꿀렁 웨이브까지 진짜 어지간히 뿅 갔습니다. 역시나 마약 양성 반응.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이 말이죠.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질주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서초구에서 단순 접촉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 드렁크에서 짐을 여성분이 나란히 늘어놨네요. 그리고 경찰이 인사를 꾸복했습니다. 자, 팀장님. 트렁크, 드렁크. 드렁크. 혹시 팀장님 취하셨어요? 트렁크에서 어쨌든 트렁크에서 짐을 나란히 늘어놓고 경찰을 보니까 폴드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보고 팔자폴떡 뛰니까 이분이 술 취했나 싶어서 음주 측정기로 측정을 했더니 술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비틀비틀하면서 춤도 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경찰이 감을 잡았습니다. 아, 혹시 마약? 싶어가지고 저 여성을 임의동에 해가지고 마약 시약 검사,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던 건데요. 자, 저 여성은 마약 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마약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마약 주사기로 정벽 주사를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성은 현재 지금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마약한 상태에서 문제를 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저게 마약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면 크게 인명피해가 나는데 그나마 접촉사고가 끝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대 식구가 우르르입니다. 사랑한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붐비는 식당에 한 여성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렇게 입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잠시 후 다른 가족들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맛있게 냠냠 쩝쩝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우, 사람 많습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자,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저렇게 우르르르르르 식당을 빠져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뭐? 뭐라고? 어쩌라고? 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지를 않죠.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무려 9명이. 이야, 대가족 먹튀 사건이네요. 9명입니다. 어제 부천의 식당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저 식당은 지난 5월에도 먹튀 사건이 있어서 저희 사건 반장에서 한번 제보 때라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1시 한 10분쯤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고령의 노인 두 분을 데리고 오고 그 뒤에 다른 가족들, 아이들 포함해서 총 9명이 저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시간쯤 지나서 남성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화장실에 들리면서 좀 늦게 나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뒤에 남아있던 남성이 계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먼저 나가는 가족들 보시면 다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 가족들끼리 서로 계산했다고 착각해서인지는 아직은 모르나 그 뒤에 나온 남성하고 아이도 그냥 계산 없이 그냥 쓱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계산 안 한 상황이어서 CCTV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저렇게 먹고 나갈 때까지 서로 계산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나가면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다 있으면 어? 아무도 안 했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사기죄에 해당할지 경법죄 처벌법상 무전 취직 정도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빨리 이 사건 마냥 보시면 일단 가서 사과하시고 음식값 결제 좀 꼭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착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착각을 하셨으면 와서 빨리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1,500원 두고 갑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많이 오늘 뭐 여기저기서 소개가 됐지만 다른 곳에선 전부 사진으로만 나갔더랬죠. 사방 가족께서 저희에게만 영상을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에 라면을 들고 온 학생입니다. 식탁에 라면을 놓더니 CCTV를 보면서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요. 천 원짜리 지폐 한 장 딱 꺼내주고 카메라에 보여주고는 가게 안을 막 돌아다녀요. 저거 뭐 하려는 거죠? 어허, 자, 그런데 그때 티슈통을 보더니 아, 여기가 낫겠다. 카메라 딱 보여주고 그 안에다 지폐를 쏙! 아, 자, 보여주고 자, 해서 받죠. 여기다 넣을게요. 하고 딱 넣어요. 자, 이어서 500원짜리 동전도 챙겨가지고 저기, 어, 저기 받죠? 하면서 또 넣어요. 자, 왜 저러는 걸까요? 자, 이어서 자리에 앉더니 라면을 푸르륵 짭짭푸르륵 짭짭 지금 저 학생이 티슈 넣어두는 통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이유가 있죠? 있습니다. 이 무인점포업주께서 제보를 주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소는 끓이는 라면만 판매를 하는 무인 라면 업소고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업소인데 이 안에서 마음 끓이시는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먹고 훔쳐가고 이랬었나 봐요. 그런데 이 학생이 딱 왔는데 본인은 현금밖에 없는데 학생이니까 카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면이 먹고 싶으니까 이제 옆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릿세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있던 돈을 다 털털 털어서 1,500원을 그 티슈통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릿세를 넣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면 어른들 다 먹튀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학생은 제가 가진 최고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자릿세를 내고 정정당당히 먹잖아요. 예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봤더니 네 집 아들이길래 저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달걀도둑의 정체입니다. 한 카페 앞에서 벌어진 당황스러운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웬 까마귀 한 마리가 가게 앞에 놓인 달걀 덮개를 저렇게 치워요. 물고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화분 도둑 마냥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달걀판 위에 올라서서 알 하나를 들고 들고 물고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달걀도둑이야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둑이 사람이 아닌 까마귀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저기가 부산 동래구의 한 카페입니다. 달걀을 주문했는데 달걀 판매업자가 아침 일찍 배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업주에게 했길래 업주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고 30분 뒤에 가봤는데 달걀 덮개가 떨어져 있고 한 알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근처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누가 집어갔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업주가 생각하기에 이거 가져갈 거면 다 한 판을 다 절도를 해가지 한 알만 왜 굳이 가져갔을까 싶어서 cctv를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절도범이 까마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고요. 까마귀 때문에 많이 웃었다면서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까요? 생닭은 싫어요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제보해 주셨습니다. 안 먹는 음식을 자꾸 가져다 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일단 결혼 10년 차가 넘어섰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가 사연자 없는 날에 맞춰서 자주 집에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외출하고 남편만 있으면 집에 들러서 남편이랑 한참 수다 떨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당신이 안 드시는 음식을 자꾸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반찬이나 음식들이랑 같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생닭인데요. 사실 사연자는 닭고기를 싫어해서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꾸만 나 이런 거 안 먹으니까 너네 먹어라 하면서 반찬과 함께 생닭을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친정어머니가 뭘 가져다 주시면 조리된 반찬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데 굳이 손질하고 조리도 해야 하는 생고기 가져다 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시렌티를 내봐도 남편은 뭔가 실치가 않은 건지 별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음식만 쌓여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 사연자는 친정어머니가 집에 들르는 거랑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는 건 다르지 않냐. 내가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드나드는 게 불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안 먹는 음식까지 갖다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데 이런 제가 잘못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트하엔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8천여 번의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사건 반장 안 보세요. 아들집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면 요즘 세상에 환영 못 받아요. 그리고 생닭, 프라이드 치킨도 아니고 왜 자꾸 생닭을 갖다 주세요. 제가 닭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 그렇다면 이거 결국 저보고 요리해서 우리 은배 씨 주라는 말씀 같은데 어머니 저 일해요.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아 이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시어머니예요. 어머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기껏 너 생각해서 불편할까 봐 일부러 없는 시간에 왔다 갔는데 그것도 이 시엠이 잘못이냐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생각이 뭐가 어쨌다고 요즘 것들 그냥 시월드니 뭐니 지들 편한 대로만 아주 그냥 시엠이들 아니냐 잡네 잡아 아이고 은베이 못난 놈아 네가 잡혀사니까 애미가 이 꼴을 당하지 액습니다 아 이구도 좋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며느리 집을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찾아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며느리한테 꼭 연락하고 하지만은 잘 안 찾아가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며느리가 싫어하는 닭고기, 더군다나 생닭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걸 프라이드도 아니고 옛날 통닭도 아니고 생닭을 준다? 또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좀 앞지락이 넓은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싫다면 지금 세대는 안 하셔야 됩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최근에 젊은 부부들 보면 예전에 대가족화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없을 때 시어머니가 와서 본인 살림을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며느리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은 건 분명히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무리 아들을 보러 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보통 저럴 때 갖고 오시는 음식은 대부분 아들이 좋아하는 것 갖고 옵니다. 이런 시어머니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을 걸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좋아하는 것만 딱. 그러니까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셨더라도 며느리가 계속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며느리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하고 결국 싸우게 될 거고. 지금 자기 아들 부부가 좋게 지낼 리가 만만한 상황이라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좀 바뀌었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외의 또 이렇게 결과가. 소장님. 저는 이제 이 땅의 며느리들한테 욕을 먹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어머니 신경 쓰시는 시어머니예요. 왜냐하면 며느리 없을 때 아들만 있을 때 그 집에 가는 중이에요. 며느리가 본인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당만 주는 게 아니라 반찬이나 음식도 같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챙겨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친정엄마가 오는 거랑 시어머니가 오는 거랑은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달라요. 같은 거지. 독립해가지고 아들하고 딸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는 거랑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거랑 같은 거죠. 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 아들이 그러면 엄마 이제부터 생당 갖고 오지 말아요. 우리 부인이 싫어하니까 생당 갖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서로 차라리 그냥 버리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생당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이렇게 지리릭만 놓으시면 바삭바삭하니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화나실 일일까. 큰일 났네요. 자, 우리 또 소장님한테만 화살이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저도 정말 조목조목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의견이 좀 같아서 더 뭘 보태야 할까 싶기는 한데 일단 생각 생기시는 게 그렇게 좀 불편하고 싫으시면 어디 당근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라도 좀 파시는 게 어떤가. 뭐 좋은 뜻에서 가져다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도 여러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루시님 아들이 좋아하면 요리를 해서 주시든지요 하셨고요. 김유민님 결혼 10년 차라면 할 말 하시고 사세요.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빈님 남편도 장모님 오는 거 불편해요. 그냥 참는 거지. 김영준님 조리해서 드리면 입맛 안 맞는다고 뭐라 할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